안녕하세요 저는 가야견 타는 소녀가수 유나안입니다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은요 초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정의 초혼 다들 아시잖아요 다들 아시는 만큼 조금 더 호흡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살아선 입받지 못하는 그런 이름 하나 때문에 그리운 마음 눈물 속에 날씨 못 보낸 돈 잊어 상취된 모든 사람이 어쩌다 내게 들어와라 장미의 가시로 나와서 나라에게 지켜보내요 따라가면 만날 수 있나 멀고만 세상 끝까지 그대라도 어디라도 나를 더 행복할 테니 멀고만 살아서 나 멀고만 생략ää 러리사 멀고만 맘고만 자신이 갖지 못하는 그런 일은 하나 때문에 그리운다 눈물 속에 날 잊어 보낸 뿐이죠 손지대 보낸 사람이 어쩌다 내게 들어와 장미야 바시로 나와서 날 함께 지켜보내요 따라가면 나 알 수 있다 멀고 온 세상 끝까지 그대라면 어디라도 나도 행복할 테니 나도 행복할 테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 올해 14살 중학교 1학년이죠 네 중학교 1학년인데 초온이라는 노래를 짙게 허소력이 깊게 아이고 정말 힘든 삶을 살았는가 봐 정말 아이고 정말 감성이 보통 감성이 아닙니다 이 친구가 대단한 친구 왜 대단한 친구냐면 양력을 보면 저는 한 번도 못 받은 상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국제 뷰티 모델 선발대 검상 받았네 그죠 아이고 며칠이 키도 큰구먼 우리 다음에 대한민국 미래입니다 미래에 우리 문화예술을 선단한 미래에 저 그리고 또 우리 아 이게 제가 딱 눈에 들어와요 대한민국 중요 무용문화재 57호 경기민요 전수자입니다 야 우리 것을 정말 소중히 이런 친구입니다 야 대단한 친구네요 야 나은 양을 그냥 보내려고 했는데 그냥 못 보내겠어요 그래서 또 우리 많은 분들이 원하는 앵콜 우리 공연을 한번 네 그러면 해도 될까요? 네 다음에 아 그래 다음 곡으로 네 제가 그러면 더 신나는 곡으로 얼씨